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성령의 바람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또 전 교구에서도 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특별 집회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바람 마지막 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처음에는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설교문,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설교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설교문이 더 안 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써지고 막히고 본문도 주석을 하고 주회를 해도 계속해서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 제 마음속에는 제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성령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정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른 날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예배는 매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한 번도 지루할 수 없고 또 똑같을 수 없고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며 말씀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제목 같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데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엄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지요.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아멘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육신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0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부활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듭남은 0이 다시 죽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죽냐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지요. 20세기 복음 전도자 중 한 분이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야구선수였어요.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선수였고 도루왕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경험한 후에 아예 자기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평생에 90만 명을 회심시켰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했고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 90만 명이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로 죄에 대하여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을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발이 있는 한 차버리고 주먹이 있는 한 주먹으로 쳐버리고 내가 머리가 있는 한 받아버리고 그리고 물어뜯겠다. 그리고 다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노인이 된다면 나는 잇몸으로라도 죄를 물어뜯어서 이기겠다.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아가 죽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치열하게 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시간 동안만 나는 완전히 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순간만 더는 부인할 자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받은 자들처럼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죽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처절합니다. 한 순간만 단지 어떤 예배 시간만 아니면 단지 어떤 기도 시간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게 아니고 매 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히 걸림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되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다고 요한일서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는 이 말씀이 저에게 확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확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에 또한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가 막힐 때에 내가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면 거의 대부분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는데요. 3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과 같은 사람.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기상청 레이더에 잡히지요. 큰 폭풍이 불 때. 그런데 바람이 사실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이 너가 13년 후에 왕이 된다고 했다면 다윗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내가 힘들고 잠시 동굴에 살아도 잠시 광야에 살아도 내가 13년 후에 왕이 될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놓고 13년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정말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요 바람이 어떻게 보냐 대기가 있으면 공기가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이동할 때 바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중학교 수준의 과학인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간다는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 그 과학이 저에게는 그렇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흘러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국에서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를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줄여서 밑행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 계획하고 3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가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이 너희 수련회 3일에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계속 의논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곳 필요한 곳을 기도하고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기도하며 정하게 하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하면 예를 들어 그 아이들이 헌금을 3만 원을 하면 청소년국에 저희가 아이들이 또 모아 놓은 헌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헌금을 합쳐서 1대 1로 매칭해서 보내주자. 3만 원 헌금한다고 하면 청소년국에서 3만 원을 지원해주면 6만 원 5만 원을 한다고 하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보자 했습니다. 물론 중등부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는데요. 중등부는 38개 반이 반응을 했고요. 50여 개 셀 중에 또 고등부는 30개 중에 24개 셀이 반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합쳐서 240만 원을 약정했어요. 그러니까 240만 원에 1대 1 매칭이 되니까 얼마죠? 계산이 굉장히 빠르세요. 우리가. 480만 원의 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흘려보냈냐면요. 고아원의 편지와 함께 간식 보내주기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선물과 함께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선별진료서 이런 곳에 음료수를 갖고 간식을 싸두고 또 격려의 롤링페이퍼를 써서 또 수혜를 입었던 어떤 형제교회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지정을 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흘려보냈습니다. 주목자 사역으로 아이들이 갔고요. 주목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주목자 사역하는 곳에 부족하지만 야구르트와 작은 간식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오고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어떤 반들은 저희가 한 번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9월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반들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고 있구나. 이들의 경험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들의 이 경험이 작지만 너무너무 작지요. 사실은 어른들 하시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하지만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30%의 교인들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교회학교는 더 많은 그 교회학교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너무나 심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저는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에 부응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허황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다시 어떻게 부응이 올까 다시 어떻게 다음 세대가 부응할까 그러나 저는 성령의 바람은 여전히 한국교회에 불고 있다고 믿고 성령의 바람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람과 같은 사람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바람처럼 성령께 순종하고 임의로 이동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에 비판하는 마음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서 비판만 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 누구 못지않게 비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판,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교회 앞에 나오라 사실 비판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왜 있었냐면 기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람과 같은 성령께 순정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먼 경험이 아니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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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남의 경험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거듭남의 경험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께 순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정하며 하나님 하나님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전투하고 주님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싸우고 나의 병든 자는 죽이고 주님 주님과 함께 사는 주 성령 하나님과 다시 사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 안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지금 교구 특세 진행될 때 매일매일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보통은 첫날에 제일 많이 모이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많이 모이고 계시다고 해요 물론 저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또한 중요하죠 왜?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령에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 아버지의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놀라우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의 순임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가 다시 말씀이 주님 저희 안에 흥되게 하시고 성령님 성령님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